용의찰 끈질긴 추격 끝에 용의 차량 발견, 보전 끝에 용의자를 검거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가 무사히 구출된 것, 사건 발생으로부터 14시간 만이었습니다. 아이의 경우에는 외상은 없고,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한 상태이나 현재는 많이 호전되고 안정된 상태입니다. 피해자는 조사가 마무리된 후 구속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대형마트에서 일어난 충격적인 유괴사건, 또다시 일어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미인의 조건인 동안피부, 돈 한 푼 안 드리고 만드는 비법 지금 공개합니다. 그런 게 있나요? 동안피부 관리의 달인을 만나러 왔는데요. 자신만만 민낯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굉장히 미인이에요. 민낯이 있어요? 부럽습니다. 올해 35이에요. 아기가 지금 4살이에요. 김이 죽은 게 하나 없이 맑고 깨끗한 피부. 피부 비결이 뭐예요? 색이 식구금이 있고 청소년용이 있는데 어떤 걸로 알려드릴까요? 식구금. 왜 저러고 싶을까요? 궁금해요. 드디어 공개되는 식구금 비법. 바로 냉장고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 둘 꺼내놓고 보니까 어머, 이건 술이에요. 제가 식구금이라고 했던 이유가 예, 술이라서 청소년들은 깨끗하게 그만큼이 세안을 보고 계십니다. 저도 놀랐어요. 술로 가꾸는 피부동환법. 세안 후 거지에 와인을 살짝 적시기만 하면 끝. 이렇게 하고 10분 정도 이따가 세안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어때요? 우리 미녀 같죠? 와인을요? 와인 성분이 노화를 방지해준대요. 이번엔 막걸리입니다. 오우? 주종별로 다 자라봐요. 네. 주근깨나 잡티 많으신 분들 그런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잡티 재고 효과는 최고. 이번엔 톡톡 쏘는 탄산수입니다. 이 기포가 피부에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하는데요. 피부에도 직접적으로 작용을 해서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지워주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주의해야 할 점은 없을까요? 마음이 좋다고 해도 매일 사용하는 것은 피부에 자극이 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사용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얼굴에 바르기 전 팔에 먼저 발라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올여름 이렇게 남은 음료나 주류들로 힘이 되세요. 좋네요. 어마어마한 가치를 지닌 농나무의 대규모 이송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우와 1억 5천만 원이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이것 높이 15미터 무게 40톤의 초대형 농나무인데요. 지금 새 보금자리로 옮기기 위해서 이송 작업 중입니다. 이사를 가는군요. 그런데 이 나무가 있던 이곳이 원래는 쓰레기장이었다고 하는데요. 운송을 하면서 안전하게 해야 되니까 이 나무도 또 귀한 나무고 감정가 무려 1억 5천만 원 그 진가가 뒤늦게 밝혀진 이 농나무를 쓰레기장에서 구출하는데 사전 작업만 두 달이 소요가 됐다고 합니다. 많지 않네요. 이 고목의 가치를 인정 각 경찰들의 호의를 받으며 부산시민공원으로 옮겨졌는데요. 새롭게 뿌리를 내릴 부산시민공원까지의 거리 고작 5.4km 하지만 나무가 워낙에 크다 보니 이송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자 가던 길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바로 이 다리 밑에 나무가 돌려버리는 것입니다. 다치면 안 되셨나요? 눈물을 머금고 일부분을 잘라내면서 다시 무사히 통과를 해서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든 시민들이 이 나무 그늘 밑에서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아주 건강하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쓰레기장이 아닌 공원에서 시민들의 사랑을 듬뿍 갖는 나무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강원도 고랜지 배추가 때이른 수확을 맞았는데요. 여기에는 안타까운 이유가 있었습니다. 2010년 한 폭의 만 원을 넘어서며 이른바 금치 파동을 불렸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올해 역시 가격 폭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름 배추의 90%가 생산되는 강원도 일대에서는 중장비까지 동원돼 수확이 진행됐는데요. 왜 이렇게 급하게 수확을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일찍 시작된 장마 때문이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22일이나 비가 내렸습니다. 이런 거는 먹을 수가 없어요. 작년하고 비교해서 올해 더 심하죠. 장마가 그래서 물건 상태들이 안 좋고 많이 망가지고 날씨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